힙이 갈린 박현주, 김병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그리고 박현주 미래색그룹 회장. 최근 두 사람의 엇갈리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한 뒤 총선 출마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박현주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부 손수호 기자와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성황을 이뤘다고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어제였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중암 스포츠파크에서 자신의 저서 미래의 둥벙을 파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장소를 스포츠파크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무려 4천여 명에 달해서 대성황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이계호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같은 거물 정치 인사들도 축전 영상을 보냈습니다. 마치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 회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병원 회장은 2016년에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장에 당선이 됐고요. 최근에 선거법 위반 한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요. 재판이 끝나자 김 회장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가 마치 총선 출정식처럼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요. 만약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올해 12월 이내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된 모양새여서 김 회장의 행보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박현주 미래세 그룹 회장. 일값 몰아주기 혐의로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미래세 측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고 이 보고서에는 박 회장과도 박 회장 일가의 일값 몰아주기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된 회사는 박 회장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세 컨설팅이라는 곳인데요. 미래세 컨설팅은 그룹 계열사들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YK 디벨로먼트라는 곳의 최대 주주기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미래세 컨설팅이 YK 디벨로먼트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의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부당 내부 거래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 기자, 최악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박 회장은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에는 계열사 사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세 대우의 경우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공을 들여왔는데 만약에 대주주인 박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회장 혐의에 대해서 미래세 측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